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윤으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북순주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매우 위축되면서 건설사가 보유한 주택의 리스크가 좀씩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건설 경기가 작년부터 좀 좋지 않았어요.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부터 버티지 못한 그런 지방의 건설사들이 도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의 건설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도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제가 두 번의 하락장을 겪으면서 항상 가격이 하락하고 나면 즉 집값이 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전에 공분양이 너무 많아서 미분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타격이 좀 더 푼 것 같고요. 미분양 물건이 적으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장과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한 2011년 이때 기준을 하더라도 거의 미분양 물량이 16만에 가까웠거든요. 16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4년 기준이었을 때 미분양 물량이 한 6만 전후에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때에 비해서 제가 체감하는 위기의 정도는 그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가 좀 더 심각했던 상황이고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IMF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정말 대형 건설사들이 무너진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2011년에 있었던 공포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다. 앞으로 거품이 계속 꺼질 거다. 게다가 인구수도 계속해서 감소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 따라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이 좀 더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와 역량과 그리고 시장의 어떤 공급 물량에 대한 상황과 미분양 상황과 이런 걸로 봤을 때 잘 극복을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건설사 지방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 또 대형 건설사들도 굉장히 몸짓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처 준비를 못한 뭐 태형건설사였던 그런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일부 지방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그리고 올해도 분명히 부도가 날 겁니다. 부도가 날 건데 지방건설사의 부도를 시작을 해서 전반적인 건설사 모두까지 확대되는 이런 모습보다는 대형 건설사들이 터져가지고 지방까지 확대되는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방건설사의 위기가 왔다라고 해서 바로 이게 건설경기 전반으로 퍼지는 위기다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좀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위기가 있었던 거는 원인이 있었던 거고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단계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금리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경제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주택 정책과 관련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엄격하게 대출 규제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LTV, DTI를 넘어서 DSR까지 그래서 이런 어떤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부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적인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거를 걱정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우리도 역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일부 전세금을 회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전세 사기에 따라서 전세금을 회수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워낙 그 전에 이동성으로 인해서 매매가 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 매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돈을 못 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1차적으로는 하락을 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조건에 해당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스스로 좀 대응과 적절한 어떤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인의 물건에 전세를 들어가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저는 좀 와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법인들이 전부 다 부실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세 사기의 유용을 보면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많이 매수를 해서 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퍼센티지가 법인이 좀 많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모든 법인이 유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법인도 규모가 다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법인도 법인 내에 업회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법인 중에서 주택의 어떤 매매 사업자라든지 주택의 임대 사업자라든지 이런 주택 관련된 사업자 하신 분들이 그것만 하는 것과 또 업회와 업종 갖고 하는 것과 놓고 봤을 때 리스크로 본다고 한다면 주택과 관련된 사업자 이외에 이외에 업종을 갖고 있는 법인일수록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법인이 얼마만큼 영업에 대한 이익을 갖고 있느냐 영업 손실 받냐에 따라서 다른 법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주택과 관련된 업종이 하나만 있느냐 아니면 다양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좀 넓혀가는 법인이냐에 따라서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저는 좀 더 다양한 사업을 병행한 그런 법인들의 리스크가 좀 더 적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건설사가 부르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분이냐면 건설사가 주택을 분양을 했어 분양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쨌든 털고 싶어도 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기 전까지 전세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이제 많이 썼거든요. 일단 전세 살고 괜찮아? 그렇다면 당신한테 좀 더 적은 금액으로 당신한테 팔 테니까 당신이 가져가. 이런 식으로 보통 영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됐어. 그럼 문제 되지 않아. 문제는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과연 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내가 돌려받을 수 없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또 사람들이 다 전세 사기라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근데 지금처럼 특히 지방의 어떤 건설사들이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도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 중에서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 근데 그 건설사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건설사를 딱 치면요. 사원수, 매출액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건설관리라는 사이트를 가서 들어보시면 순위가 어느 순위인지 나옵니다. 근데 정말 중소건설사야. 그랬을 경우에 순위조차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중소건설사들이 분양을 해서 실패해가지고 전세로 내놨던 그 물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세로 돌아가서 산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리스크는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을 해.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법인이야. 법인인데 들어오니까 건설사야. 건설사가 분양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전세를 그냥 싸게 해서 내놓는다고 해. 그래?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그 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봐요. 떼보는데 이 법인의 업태가 건설업이 있어. 그리고 이 건설업에 대해서 조회를 해. 근데 본사가 지방에 있고 규모도 적어.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 이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계약을 했는데 이런 걸 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어쩐지 전세가 좀 싸더라. 싼 게 비지떡이었어. 그때가 후회하면 뭐 할 거예요. 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을 해. 근데 만약에 법인이야. 법인을 무조건 유용하다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등기부등을 떼보고 뭐 포인트북을 떼는 것은 누구나 다 뗄 수 있으니까. 그게 건설업이야. 다른 업종도 없어. 건설만 해. 그 조회를 봤더니 중소기업이야. 규모도 적어. 또 지방에 본사가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전세금이 싸다는 이유로 내가 들어 사는 것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썼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전세 계약을 했어. 이미. 그리고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집에 살고 있어. 그래서 아짜 싶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등기부등을 떼보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조회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건들이 다 충족되고 있어. 그러면 또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을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부도 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그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요.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세로 살고 있어. 그리고 나서 다시 계약이 종료가 돼. 그런데 피친부자 사정에 의해서 계속 거기에 고주를 해야 된다면 이 전세를 뭘로? 월세로 돌리는 걸 추천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2년 계약하고 그냥 나와요. 나오고 땀들 이렇게 이사 가는. 더 좋은 방법은 죄송한데 제가 전세에 대한 중개수세를 낼 테니까 지금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 해지 통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집이 살아야 된 상황이야 라고 한다면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로 전환했을 때 각 지역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잘 모르겠으면 중개사장님한테 물어보면 얼마냐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 금액 이 금액 정도까지만 보증금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만 월세로 한다. 이것만 기억하신다 하더라도 어차피 만약에 이게 부도가 났어 경매가 넘어가 경매가 넘어갔을 때 누군가 낙찰 받아 낙찰한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 금액 자기의 보증금 지킬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가장 먼저 우선해서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권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어쩌면 최우선 변제 금액 어수선하죠. 어수선하는데 그래서 여러가지 피해 사례도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사의 어떤 위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세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놀래지 내가 혹시라도 그런 물건을 소개받았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절차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전세 보증금도 지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건설경기도 빨리 좋아지고 그렇다면 또 이런 피해자들도 더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든지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예방이 안 됐었을 경우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고 생각이 정해졌다 한다면 바로 실행을 해서 나의 소중한 자산을 꼭 지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